P.S. 카페냐 정원 안에 있는 카페 카페인데 밀림이 아니고 정글 아니에요 정글도 아니지 카페인데 되게 와 사람 많다 이런 느낌의 카페는 좋네요 아 이게 이제 브런치도 하고 하는 거구나 이게 딱 그 오래된 듯한 느낌이에요 댐스 힐에 오면은 P.S. 카페라는 데가 있대요 있어요 P.S. 카페는 관광객들한테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 케이크들 장식이 있고 여기 주방이 쫙 있고요 저쪽에는 커피 뽑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는 트러플프라이스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트러플 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밖에 오면은 열대 정원 같은 열대 정원 같은 그런 게 있고요 열대 정원 같은 게 있고 열대 정원 같은 게 있고 열대 정원 같은 게 있고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카페가 카페 있고 그리고 바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오시면 댐스 힐에 오시면 와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 요새 좋은 카페가 너무 많아서 저희 나라에 요새는 그리고 우리 나라에 요새는 도착하자 그리고 우리 나라에 요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